안녕하세요. 그리넉스 40V 충전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반형 충전기는 약 충전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며 이 제품이 일반형 충전기입니다. 그리고 급속충전형 약 1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시켜주는 최근에 출시된 급속충전기입니다. 자 배터리를 꽂아 볼까요? 자 전원을 꽂습니다. 즉석 불이 오죠. 즉석 불이 옵니다. 그리고 이 본제품은 40V 배터리를 이따가 할 정도로 삽입을 시키면 빨간불이 오게 됩니다. 이게 완료가 되면 녹색불로 전원이 되죠. 그리고 빼낼 때는 이 버튼을 꽉 누르고 빼내주시면 됩니다. 이 충전기가 일반형 충전기며 약 충전시간은 2시간 소요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급속충전형 약 1시간이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. 자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? 자 이렇게 딸깍 소리나면 녹색절멸등이 옵니다. 그리고 약간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. 이거는 충전되는데 열을 식혀주는 펜이라고 합니다.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것도 반대로 이 레버를 꽉 잡아주시면 당겨주시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급속충전형 일반형 충전기 소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